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노림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다니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과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의 대상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의 대상은 우리 가족, 우리 동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면 주님이 제림하시는 날이 오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 우리 민족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백년이 조금 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동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함께 동반됐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의 대국으로 성장한 동시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인구 대비수로 평가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1위라는 거예요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복음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와 나라가 부흥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동시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사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나가서 주님의 증인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의미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진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수준 높은 믿음이죠 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직업, 가족,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오늘 한국교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부귀 영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달라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 쓸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들은 순교의 제물로 복음에 씨를 뿌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나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라면 그분의 신앙은 굉장히 수준 낮은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는 내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세요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믿죠 성령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멘하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하고 있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제를 보면 유괴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받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미련하게 들리니까 헛소리처럼 들리니까 이게 바로 유괴속한 사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멸망받을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데 죽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되는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떤 길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게 대세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평탄하고 아주 기분 좋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냥 평지보다도 약간 내리막길로 쫙 가면 얼마나 기분 좋게 갑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좁고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밋밋한 내리막길인 넓은 문으로 가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유턴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참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안타까운 소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을 간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역서나 이런 사주 팔자를 통해서 확률적 통계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점쟁이는 사실 가짜 점쟁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점쟁이들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좀 신통한 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과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처음 보러 왔을 때 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귀신같이 맞춰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귀신의 한계가 뭐냐면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에게 점치는 분들은 참 어리석은 분이에요 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내일 일을 몰라요 누구 많이 아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귀신과 성령님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구나 귀신은 과거를 알아맞히고 성령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미옥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과 미옥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옥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옥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내 속에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와요 그러나 내 속에서 미옥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아내는 미옥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삶이 달라지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미옥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만 삽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성경을 보면 사망이라는 것 이 땅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걱정하며 살다 죽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영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남자는 성전에 올라가죠 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걸어 다니시고 주무시고 함께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너희는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한번 MRI 찍어보십시오 어디 계시나 보게 심장에 계시나 폐에 계시나 MRI를 찍으면 어떻습니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MRI CT 촬영을 해도 성령님은 안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야, 네 속에 무슨 성령이 있어? 안 보이잖아 MRI를 찍어도 안 나오잖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신자예요 정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평생 교회 단에 받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검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만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잔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 붙들림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아직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세상에 건물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돼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성전은 없어요 건물 성전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냥 듣기 좋게 붙인 거지 성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동안에 가장 분노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지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셨나요? 오히려 용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실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이 더럽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셨죠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제를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면 성전된 내 몸이 거룩하게 유지되고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열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님의 거룩함, 은혜가 계속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 욕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인심하시니까 함부로 죄질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니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한 100년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유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 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까?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보약을 먹고 하루에 두 시간씩 운동을 해도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무너집니다 죽음으로 그런데 이 썩어지고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로마스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썩어지고 죽어질 몸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제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육체는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령한 몸이 있는데 이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은 썩어질 몸 안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내 육체는 급속도로 부패하고 썩어지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죽은 썩어진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 있다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인데 그 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암시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집을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세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겠죠 바로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지도 않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선도 드시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죠 이게 아마 우리가 변화되게 될 신령한 몸의 기준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육체는 썩어져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죽음으로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속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쏙쏙 심겨지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의 말씀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해 못 알아듣겠어 따분해 딴 생각하고 주보에다 낙서하고 핸드폰 메시지나 확인하고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지루해 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배 끝나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말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요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주중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과 큐티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전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스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이게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 기도하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크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림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성도림님들 가운데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우리 안에 모든 추악한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이후로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생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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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